야, 이게 딱 첫인상이더라고, 가게 오면은 그지? 자, 나도 물 좀 한잔하고. 어떤, 어떤... 어, 깜짝이야. 어떤, 어떤... 어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연습하는 거예요. 아니, 요즘에는 정말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어떤 약간 문화같이 됐잖아. 그럼요. 자기는 자기한테 뭐를 투자해, 요즘에? 저는 제 스스로에게 소비를 투자해요. 소비? 네.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.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이제는 버는 데에 신경 쓰는 만큼 쓰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상민이는 쓰는 데에 투자를 한다? 저는 모든 거에 중심이 나였다가 이제는 가족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. 그래서 아이가 크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. 띠띠 속ongo 귀신 감사합니다.